지금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채취한 잔털가시 오갈피나무 입니다 이제 작도로 세절을 해서 오늘 주문하신 고객 여러분들께 순서대로 발송해 드리게 됩니다 오늘 절단 작업을 해서 발송해 드리는 이 잔털가시 오갈피나무는 약 2-3cm 그러니까 작은 라이터 길이 정도로 세절을 해서 발송해 드리기도 하고 조금 더 큰 길이로 절단을 해서 발송해 드리기도 합니다 이 잔털가시 오갈피나무는 건강 한방차 재료로 인기 있는 약초 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무수하게 막힌 잔털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절단을 하게 되면 냄새가 많이 나는데요 인삼의 향이 진하게 나는 것이 이 가시 오갈피나무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 잔털가시 오갈피나무는 작도로 세절을 할 때 인삼의 향이 진하게 나는데요 일반 오갈피나무의 향보다 강한 것이 이 잔털가시 오갈피나무의 향입니다 그리고 이 잔털가시 오갈피나무로 차를 끓여 마셔보게 되면 단맛이 강합니다 그리고 일반 오갈피나무는 쓴맛이 강한 편이라서 얼른 구분이 가능한 것도 이 가시 오갈피나무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지금 종이상자 안에는 세절한 가시 오갈피나무 절단목이 담겨져 있는데요 중량은 11.12입니다 종이상자가 1키로 남짓되니까 내용물은 10키로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홍천 이신선 농장입니다 강원도 홍천 이신선 농장입니다